. 시키는 거 하면 돼. 어 우리 길. 이거 한다고 하면 되지 뭐. 저 사람 마이크 안키잖아. 시작하셔. 시작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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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뭐야. 건나기가 어딨는데. 나 건나기 쓰는 거 몰라요. 아 한 명 들어갔는데. 나 건나기 쓰는 거 몰라. 어 됐다. 아니 건나기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. 아 감 잡았다. 아. 나 뽀뽀 너무 많이 했어. 나 따라오지 마라. 아 반갑다 반갑다. 여기냐? 어 찾은 거 같은데. 어 찾은 거 같은데. 어. 어. 오. 누가 있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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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셔 오셔. 오셔 오셔 오셔. 오셔 오셔. 오셔 오셔. 오 수고했어. 나 된 거야 이거? 한 번에 낚이셨는데? 아니 왜 안 돼요? 유리를 부수세요 형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? 아..미루면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나야 너 너무 어려워 또 나오는데? 아 밀치기 막대기가 있네 아니 합의를 봐 합의를 봐 합의를 봐 어? 아 저거 왜 누가 계셔 아니 근데 이거 안 때려도 저거 어떻게 넘어감 저거 개 어려운데 근데 때릴래 슛 보자 보자 아 오케오케 예의를 지켜 어 나가고 나가고 아 아 아 나 이것도 못하겠어 아 유튜브에서 이거 넘어가는 거 봤는데 2시간 정도 못하겠는데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인정 슛 아 형이야 어 끝났다 내가 10점 냈나봐 아무튼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어 누가 누가 돌렸냐 지옥의 미니게임 아 나 강인형한테 걸렸어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아 오 예 이상 아 개옥 야 이거 출구가 어딘데요 아 찾았다 막어 저 사람 막어 아 밀어줄게 밀어줄게 난 이걸 외웠어 어 여기 아닌데 형이야 어디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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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렸고 막타만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형이야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주자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건 저거는 글릇인거같은데 어 그렇게 반칙을 쓰면 이게 뭔데 이게 넣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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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아 찢찢다 아 한 번에 가야죠 아 아 저사람 왜케 잘해 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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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 누구 설치만 해봐 어디가게 어디가게 아 고맙다 고맙다 길 뚫어져 위 막혀있어 아 마지막에 마음이 어 어 야 일로와 이리와라 야 일로와 이리와라 이리와라 우리도 프리피야 어디가게 어디가게 아 슛 어 누가 때렸어 어 고마워 고마워 형이야 형이야